그 헬기 소리가 나는데? 저기도 뭐 철거했네? 아 저기가 예전에 정아예술대학 자리 아니었나? 그거 같은데? 아 예전에 정아예술대학 자리 같은데? 그 정아예술대학이 지금 대학로로 이전에 그쪽에 갔는데, 보인가봐요. 아 그럴거 같아. 저거 니라초등학교니까. 그 니라초등학교 옆에 정아예술대학교가 있었거든 예전에. 그니까 그게 태호동으로 이사갔거든. 그런가본데? 아파트 이름이 삼풍이야? 저 아파트도 특이하게 생겼네. 약간 복도용 아파트인데. 저 케이블카 타면 되니까. 남성 케이블카. 남성 한옥마을. 저기가 아마 남성 한옥마을. 남성 한옥마을 같아. 맞네. 남성 한옥마을. 남성 한옥마을. 남성을 해가지고 남산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. 헬기소리가 나는 것 같아. 헬기소리가 나는데 헬기가 안보여. 시기가 안좋아서. 남성 한옥마을. 어우 여기다 손님들 많이 탔는데. 외국인들 많이 탔는데. 어우 단체 외국인들아 봐. 외국인들 많이 탔는데. 아멘.